네,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 요즘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죠. 러시아와 우크라나의 전쟁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또 좀 이런 분란이 있죠. 뭐라고 해야 되냐 자꾸 까먹는데 또 무슨 아무튼 사태가 일어나고 아무튼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매우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굉장히 많이 덥고 참 그 기온 때문에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보금서 13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는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닌 일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금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서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거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진실만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에게 친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안한 때가 아닙니다.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왕국이 왕국과 왕국이 또 민족이 민족이 이렇게 해서 대적할 때 그리고 지진과 재난이 지금이 그 시기죠. 지진도 많이 나고 재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냐면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이때와 너무도 흡사해요. 정말 다른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13장 11절입니다. 미리 궁리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하고 이제 또 쭉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를 배반하고 넘겨주고 또 자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죽게 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종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꼭 기다리셔야 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는 자녀의 종처럼 일꾼처럼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들도 이들의 수로 유혹으로 넘어간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절대 잊지 말고 우리 선택한 이들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고 조금 잘못 억양도 좀 안 좋지만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잊지 말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